안녕하세요. 9월 학력평가 2학년 세계지리 해설의 신희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을 본 소감이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뿌듯함을 느껴본 친구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잇, 이번 시험은 망쳤어. 다음 시험에 잘 보면 되겠지 뭐. 라고 하면서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쿨하게 잊어버리는 이런 성격이 좋은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보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잘 분석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범위를 보면 대단원 1단원부터 대단원 4단원까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는 총 8개의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단원이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이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의 출제 범위는 세계지리 전체 내용 중에서 약 60%에서 70% 정도는 차지하는 이 많은 범위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항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이런 다양한 단원에서 문제가 꾸준히 골고루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단원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6월 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능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에는 조금 개념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를 잘 분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좀 분석해 보자면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문항들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고난도 문항이 두 개 있는데요. 자, 먼저 온대기후에서 8번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단원에서 19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형태와 유사하게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보다시피 지금 강수 집중률 그래프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기후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지 이 지도를 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온대기후를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이해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요. 지금 인구 이동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인구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래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분석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두 번씩은 봤을 만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희소성이 높은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유형으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2학년 동안에 우리가 세계지리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총평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본 개념 학습을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문항이 모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념을 철저하게 잘 공부해 두면 많은 문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때는 개념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서 자료를 분석해내고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학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난도 문항을 풀다 보면 정말 문항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 학습, 특히 2학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 지도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세계 지리라는 과목은 과목 특성상 지리적인 현상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리적인 현상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을 학습한 이후에 문제를 풀고 또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계 지도를 잘 활용해서 여러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현상, 지리적인 특성들을 파악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인식의 틀을 확장시키는 것이 세계 지리 공부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이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익숙한 느낌이 드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세계 지리 학습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는 이번 시험에 각 20개의 문항과 그리고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어지는 해설 강의도 열심히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벗겨? 일단 을 그리고 에 에 그 perdre 시 sido 여러분 이제